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진짜 세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디자이너였었잖아요 이 감각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걸 알거든요 하드 정리하면서 제가 대학생 때의 과제를 본 거예요 그 1, 2학년 때 과제를 봤는데 진짜 끔찍하게 해놨더라고요 그 흔히 말하는 보노보노 PPT라고 하잖아요 무슨 조별과제 빌런처럼 디자인 해놓은 걸 보고 와 이런 애가 어떻게 나중에는 스타벅스 디자인팀까지 들어가게 된 거지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촌스러움과 세련됨이라는 것도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막 엄청나게 세련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촌스러웠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그래도 꽤나 세련되어진 편이거든요 디자인도 제가 학문으로 배웠었고 그래서 제가 관찰한 그리고 제가 노력했던 세련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보기 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기 편한 게 왜 세련된 거냐면요 우리 뇌는요 이해하기 쉬운 거에 끌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보를 처리할 때 뇌가 열량을 엄청 많이 소비를 한대요 그래서 뇌는 본능적으로 좀 보기 편한 것에 끌리는 성향이 있어서 세련된 것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봤을 때 크게 뇌에 어떤 거슬림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 되게 보기 편안하다 하는 이를테면 호텔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되게 분위기가 차분하고 안온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디자인의 사전적 정의도 사실 그에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학부 때 배웠던 디자인의 정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디자인된 상태라는 것은 뭔가 보기 불편한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 있고 편안함만 남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남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명을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세련된 사람은 일단은 보기에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촌스러운 사람은 난해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촌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저게 왜 저기 있지? 저색을 왜 저기에 썼지? 왜 저기에 저 소재지?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기에 편하지가 않아요 계속 눈에 거슬려 그러면 약간 촌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 이거는 정말 귀티나는데? 세련됐는데? 하는 것들은 이게 딱 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일단 편안하다는 거 유튜브 채널이나 유튜브 썸네일에서도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세련된 것들은 공통적으로 보기 편안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걸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하고 싶은 말이 심플하다라는 건데요 제가 롱블랙이라는 뉴스레터를 매일매일 받아보고 있어요 그 매거진에서 성공한 브랜드 인터뷰를 되게 많이 보는데 거기서 느낀 게 그 브랜드마다 정말 하나같이 슬로건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들의 특징이 결국에는 목적이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런 면에서 촌스럽다는 거는 목적이 너무 많고 표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때 그래서 약간 덕지덕지 붙을 때 저는 그게 이제 촌스러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스무 살 때 했던 과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편안하게 전달할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막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약간 촌스럽다고 여긴다면 내가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된 거다 그리고 내가 그걸 아직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여러 가지 어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디자인할 때 배웠던 건데 편집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이 편집 디자인을 배울 때 진짜 많이 배운 게 우선은 표지나 포스터 디자인을 할 때 서체를 세 가지를 넘게 쓰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정말 세 개 이상을 쓰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어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글씨체마다 어조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?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자막으로 그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고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야기를 내가 설명할 때 쓰면 좋은 어조거든요 근데 반면에 명조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정적이고 시적이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시집을 읽다 보면 이렇게 끝에 부리가 달린 이런 명조체 서체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글씨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순수하고 장난기 있고 싶을 때 이렇게 서체마다 주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체를 같은 톤으로 쓰면 몰라도 다른 톤으로 세 개 이상은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세련된 표현이라는 것도 내 어조가 일관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1번에서는 제가 외적인 걸 얘기했다면 2번에서는 내 가치관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그게 정리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사유를 하다 보면은 그게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통용되는 진리 같은 것의 한 방향으로 그 생각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의 어조 이 서체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그거에 맞는 옷을 입고 그거에 맞는 공간에 머물고 그거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스타일이 되고 그 일관됨이 세련됨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 심플한 메시지를 위한 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표현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산만함이 되고 촌스러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구찌라든가 되게 화려한 브랜드도 있지 않냐 근데 그 브랜드는 심플하지 않은데 그래도 고급스럽지 않냐 근데 정말 그 구찌 매장에 가보면은 그 안에서의 그 통일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찌 또한 정말 그 아주 정해진 메시지가 있어요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이건 보기에 복잡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뚜렷하냐 아니냐의 문제여서 내가 내면 안에서 확실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그건 세련된 표현으로 발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련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매너가 있더라고요 저는 결국 이게 결정적으로 세련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사람은 묘하게 촌스러운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만났을 때 착할 수는 있는데 매너는 좀 아쉬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다른 문제예요 착한 거랑 매너가 있는 건 다른 거거든요 매너라는 게 정말 다층적인 사고를 요해요 근데 세련된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나와 타인의 시선을 다 같이 살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디자인이라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근데 이 디자인을 미대 나왔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 색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자기 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상상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타인의 시선에서 이게 편할지 불편할지 그리고 이게 예의가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 저는 결국 그런 시선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 저는 세련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스타일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떤 형태로든 그게 세련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꾸미는 그 방, 그 입는 옷 저는 그게 촌스럽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어떤 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 오히려 자신한테 뭐가 어울리는지 모르고 그거를 막 걸치는 게 저는 그걸 더 촌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련된 사람이란 결국 자아 성찰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으로서 이 매너가 있다는 것은 자아 성찰을 넘어서 타인의 마음까지 살필 수 있는 성숙함을 갖고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이 궁극의 세련됨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을 계속 깊이 파다 보면은 나도 남들이랑 다를 거 없다라는 처음에는 내가 이런 게 특이하구나 나는 이런 게 참 특별해 라면서 나의 개성을 발견하지만 나중에는 나도 보편적인 인간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숙한 사고를 갖게 되면은 저는 그게 세련된 애티튜드 그리고 매너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뭐 촌스러운 적이 정말 많았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입장으로서 제가 생각한 세련됨의 정의 그리고 되는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촌스러운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왜냐하면은 또 그 나름의 어떤 순수함과 귀여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디자이너를 관둔 이유이기도 한데 너무 이런 목적이나 어떤 룩만 생각해서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 완전 무결함을 추구하는 것도 고백하자면 저는 그게 조금 질렸었어요 그게 약간 징그러워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촌스러움에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순수함과 귀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또 촌스러운 것도 그런 면에서 항상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뭐 사람들을 자주 접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인상적인 측면에서는 세련됨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중요한 세련됨을 위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밖에 또 듣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또 그 주제로 즐겁게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